1개. 1개. 2개. 2개. 3개. 4개. 1개. 2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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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한 개만 있네. 둘둔둔 흘려버렸네 뚜루똛도루 뚜 도리나 캐야지 니 다이아릿에서 도대체 갑옷을 해 입는 이유는 뭐임? 오늘 건축 컨텐츠인데 절대 싸우는 컨텐츠가 아닌데 그거 입어봤자 저한테 맞으면 죽죠 좋았어 와 이쁘다 와 이쁘어 저 화살표 누가 했어 이쁘다 내가 화살표 조금 길게 하지 이쁘다 이쁘어 이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이쁘어 이쁘어 정말 난 너무 이쁘어 내가 이쁘어 그건 진짜지 해 해 아 이쁘다 어머 곡괭이로프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죄송 그럴 수도 있지 개이뻐 개이뻐 와 다들 진짜 협동해 좋아 다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아 진짜 다들 센스있다 좋다 어 왜 많이 여기 올라가자 바보색 가방 바바방 어 여기 이정도만 하면 될거같은데 높이 여기서 꺾죠 나 꺾는거 되게 좋아하는거같애 아 나 레드스톤없나? 저거 저거 만들면 이쁠거같은데 제가 여기 꾸은 돌 캐왔는건 여기 넣어놓을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거같아요 위에 칸에 꾸은 돌 넣어놓을테니까 그리고 철은 여기 꾸어주면 되나? 그리고 다이아도 한개 필요하신 분 쓰시고 면세점 만들어볼까 면세점? 면세점도 석영으로 만들면 되려나? 석영 돈지랄인가 너무?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아껴서 나무로 만들까? 나무나무 신나무 일반템에 삽 넣어놔야지 칼이랑 곡괭이 면세점 나무로 만들어야겠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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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와 이뻐 아주 이뻐 일 잘해 이뻐 활주로 거기서 꺾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다단단 성급함? 어 몰라요 성급함 왜있지? 어 아무때나 이거 잔디블럭이 더 낫지 않을까? 더 이쁠듯 성급함 어디 어디든 어디 어디든 민들끼리 정해서 하신대용 크아 저거 화살표 쩐 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면세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건축을 좀 못하진 않죠 저 건축 잘하죠 서포터가 있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 뭐지? 웬 사례지 아 쪼꼬도 감사합니다 야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니 할 일에 딴 데 가서 딴 일에 여기 내가 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해주려면 같은 색깔로 해줘야지 마음은 이쁜데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몇 칸 했지?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이 도끼가 없어서 이 도끼가 없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계속 네 저렇습니다 저를 치시면 저렇게 되죠 하트 2 면 만들고 하트 2 셋 넷 이런거 문 2개 만들꺼니까 조합대가 있구나 도도로롱 딴나나나나 나 뭐 가지러 왔지? 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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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자꾸 도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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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성취감을 막 보셔야 돼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지 네 다같이 자원 나눠 쓰는 것도 있고 막 한 명이 배고프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막 나눠주고 막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있으면 그거 갖다 주려고 애쓰고 그래요 님 딴 데 가라구요 제발 왜 그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캐나 나 이거 돌 쓰려고 캐는 건데 석영 많이 필요할지 참여는 지금 끝난 상태라서 참여 더 이상 못하세요 이건 뭔데 이거 도로 만드는 데 쓰세요 저 여기다가 이거 할 건데 나무 바닥 할 건데 뚠뚠뚠뚠뚠 음 좋았어 아니요 비행기는 안 만들어요 활주로랑 면세점 그리고 공항까지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모드를 깔았어요 플랜 모드라고 그 모드에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 바로 쓰면 되거든요 신발에 가시여 가시 네 비행기 다 탈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저희가 운행도 해드릴 거예요 저희 스튜어디스들이 움직여 주실 거기 때문에 운전은 저희 면허 금방 따신 리퍼 기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죽어도 나는 모르겠다 추락사 하진 않겠지 설마 죽겠어요 딴딴딴 빠다라빵 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뚜뚠뚠 라라라라라라라 스튜어디스 반딩님 강몽님 원자님 저 그러고 기장님으로 리퍼님 있어요 저 사람이 캐주니까 나는 이거 설치해야지 나무들 거지같이 제가 대장인가? 아니죠 대장은 리퍼죠 기장님인데 운전하시는 분이 대장이셔야지 맞죠? 음식 나눠주고 하는 거 보니까 훈훈하죠? 애들 되게 귀여워요 내가 막 캐고 있으니까 와서 캐주고 이뻐요 이뻐 역시 이래서 내 시청자들이 내 사랑이지 이거 오늘 하루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만으로 안 되면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로 사람들을 더 받을 거예요 흘린 거 다시 주워 먹고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참으로 공항 만들기 또 2일차 한다고 하면 또 신청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거 아까 신청하셨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다시 받을 거기 때문에 예전에 사과 초등학교 같은 거 만들 때도 3일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청자분들 계속 더 추가했어요 매일마다 10분 15분씩 신청은 제 방송국에서 받을 거예요 카페에서 받는 게 저는 더 편하긴 한데 아직 카페 등원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뭐 안소벨 같은 거는 네 그런 거는 카페에서 받습니다 사과섬 동고동락이나 이런 좀 대규모 시참 컨텐츠는 누구야 여기있네 와 이거 나무áo 쏘리 워 Ultra tering Packer 또 다 떨어졌네 여기가 면세점이 될 곳이고 오 도로 봐 개이뻐 개이뻐요 왜 흰색이지 빨간 게 이뻐는데 우와 내가 딴 짓 하는 동안 다들 되게 이쁘게 짓고 있구나 이건 또 왜 일로 꺾이지 난 이쪽으로 꺾이길 바란 건데 이거 뭐 만드는 거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관 아닌데 비행장 비행장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꺾여 있는데 이거 저는 이쪽으로 꺾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요쪽으로 말한 건데 이쪽으로 꺾을 거면 저서 일로 팠지 왜 이렇게 팠겠어 그냥 이쪽으로 합시다 그냥 이쪽으로 시청자분들이 길 정한 곳으로 만들게엄 여기 돌 설치해줘야지 내가 이거 양털 아까운데 양털 캣이지 캐라고 냅둬야지 어 제 블로그는 내 네이버에 입습죠 이거 소닉 쉐이더 쓴 거예요 저는 기본 마크보다 소닉 쉐이더가 좋아서 이제 집이 흑airs packaging 시청자분은 이 터들어오는 아직이 흑이더가 좋아서 날씨가 속상한 곳이 뭔가 이건 그냥 유 anno 여기 지금 여기 흑 그래도 집 넷 아 mà 그렇게 도로 개 이쁘다 근데 이거 원장님 진짜 뭐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도다 뭐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을 해주지 않는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이상한 양털은 뭐지? 아 관제탑이었구나 굳이 양털을 여기에다 이렇게 이상하게 설치한 이유가 뭘까 лись 딴딴딴 그러게요 저한테 맞아 죽으셨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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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둔 뚠뚠뚠뚠 스트레칭 이케 아 이놈 지수 그랶다 뻥 땄땀 앞 둘 셋 아모 으 창고에 넣어주세요 저 임벤 자리 없어요 으 쭈르른뚠뚠 내 이거 플랜 모드 들어가 있어요 핫 2 3 4 핫 2 3 4 으 또 돈 좀 떤 또 돈 또 돈 으 으 으 바라바 빡뿡 빡빡 빡빡 빡 참나무 더 가져야 겠다 으 으 으 으 으 네 비행기 모두 있어요 공항이 있으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벗겨진 양은 왜 여기 빰빵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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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석 해놨으니까 반 블럭 안해도 돼요 나 뭐 만들라 그랬지 까먹었네 아 생각났다 집사 중반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이분들 양 꼬시고있어 아 이쁘다 이거 뭐지 아 신호등 아 뭔가 했더니 신호등이었구나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오 뭔가 했네 이쁘다 아이디어 좋네 오 석영많다 오 석영많다 그리고 프라이킥 프라이킥 드디어 공항 건물을 만들어놓은게 좋네요 홍거기 여기다가 공항 건물 만들건데 이제 여기다가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 있잖아요 그거 만들 거예요 저 도로 어차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게 내려서 한참 동안 차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을 타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공항 건물을 만들 거예요 저기다 또 사람들이 활주로도 만들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보면 너무 멋있지 않음? 나는 시청자들이랑 참여하면 이게 너무 좋더라 뿌듯해 안 그래요? 보시는 분들도 되게 뿌듯하실 텐데 아님 말고 무슨 항공이냐고요? 아삭항공 아삭항공 뭐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 사람 뭐하는 거야? 아삭 항공이 좋은데? 안소항공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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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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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지켜보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벤 할거에요 모래는 쉽게 뿌시는 방법이 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되는거지 지금 난 당황하였다 내 횃불은 무시당했고 따단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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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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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룩뿍 뚜룩뿍뿍 뚜룩뿍뿍 석영블럭 창고에 넣어놓으시면 되요 저한테 주지 말고 창고에 넣어주세요 창고에 저 인벤 자리 없어요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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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주지 전 창고가 아니에요 전 쓰레기장도 아니고 어 지금 120명이나 있어요 많이도 있네 에이 칭찬은 다같이 받아야지 저 지금 인벤에 뭐가 가득 차있어서 저한테 주는거보단 시청자분들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는게 훨씬 낫죠 초코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뚜룩뿍뿍 흑더미가 많아 출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